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후 시각장애인 북중안의 임경억입니다. 자 오늘은 제 38회 시험에서 상징문제를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45회 것부터 쭉 역순으로 상징문제를 2024 새로운 규정에 근거해서 해설을 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38회 3번 문제부터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한글 점자 규정에 따라 바르게 점령한 게 뭐냐 이겁니다. 바르게 점령한 거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골라서 바르게 고쳐보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1번 봅시다. 전화하고서 소괄호 속에 02 그 다음에 222 다시 7777에서 물결표 8번까지 그죠. 222에 7777에서 8번까지 요러한 내용인데 요게 요렇게 점역하는 게 맞나요? 확인합시다. 이게요. 자 봅시다. 이제 이번 2024 이제 계정에서는 이 붙임표 다음에도 수표를 붙여야 됩니다. 예 우리 2024 이전 2017 규정에는 붙임표 다음에는 수표를 안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붙임표 다음에 수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물결표도 이제 3636이 아니라 435로 바뀌었죠. 435로 바뀌었고 물결표 다음에는 뭐 이전 규정이나 지금 규정이나 똑같이 수표는 했었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자 붙임표 다음에도 수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물결표도 435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물음표 다음에도 여전히 수표는 하고 있다. 예 요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자 두 번째는 대괄호 속에 표 13 다시 다가 돼 있죠. 자 여기서 C3 다시 다할 때 13하고 붙임표 다음에 디귿 아 요렇게 써져 있는데 요게 2024 규정에도 이렇게 쓰나요? 확인합시다. 네 이번 규정에서는 이거 틀립니다. 이거는 2017 규정에서는 이게 맞죠. 13 다시 다니까 여기는 디귿에다가 아를 붙였죠. 왜냐하면 2017 때는 붙임표 다음에 수표를 안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 9로 오독되지 마라고 16을 붙였는데 그러나 2024 규정에서는 붙임표 다음에 숫자가 나올 때 수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13 다시 다 할 때 여기서 그냥 약자 다를 쓰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16을 붙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여기는 숫자일 때는 수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수표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그냥 24점을 찍으면 다인 거지. 굳이 126까지 찍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13 다시 다 할 때는 그냥 13하고 붙임표 다음에 그냥 다 약자를 쓰면 되지. 16을 제거하시라. 3번 확인합시다. 자 사과 가운데 점 배심표 배추 가운데 점 무 자 이건데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확인합시다. 자 이 가운데 점은요. 앞뒤를 붙여줘야 됩니다. 앞뒤를 이렇게 띄우면 안 돼요. 가운데 점 앞뒤의 글은 붙여주는 것이 맞다. 4번 넘어갑시다. 자 유로는 유럽연합의 단일화폐로 그 다음에 이렇게 유로로 표시한다. 4점에 1, 5점 4점에 영어의 알파벳 2 해서 이게 유로화폐기호인데 자 여기서 로마자 표와 로마자 종료표를 다 해놨죠.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확인합시다. 네 자 이 화폐기호는요. 앞에 화폐 단일표 3, 5, 6을 하고 뒤에는 그냥 로마자 종료표 필요 없이 한 칸을 띄워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로로 할 때 유로기호를 쓰고 로마자 종료표 필요 없이 한 칸 띄고 한글로 로 이렇게 화폐기호 다음에는 한 칸을 띄워 적는다는 것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4번 다음 중 한글 점자 규정에 따라 바르게 점역한 거 올바로 점역한 게 뭐냐 이거죠. 자 1번 봅시다. 자 단안이라 아 얘 글자가 나오네요. 다 자 여러분들 얘 글자를 볼 때는 음절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 단위 한글자 한글자 단위로만 생각하면 되죠. 자 다예요. 그냥 다 자 현재 글자는 현재 글자 그대로 규정에 적용을 받죠. 그러니까 다니까 그냥 그대로 다약자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자 쌍리은의 아래아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쌍리은 5점에 1, 4, 1, 4 그 다음에 아래아니까 5점에 3, 4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니라 니라는 현재 글자는 그건 니은니 리을아 자 여러분 얘 글자는요. 그 한 음절음절 단위당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단안이라는 제도로 표기가 돼 있네요. 그죠. 요거 답 확인합시다. 네 요거는 제대로 된 표기죠. 자 2번 봅시다. 자 진료비 본인 부담 초과액 13일부터 한급 자 여기서 잘못 표기된 게 있네요. 여러분 초과액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나요? 답 확인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 초과액 할 때에 애 앞에가 야와 우워 이 네 가지 야와 우워의 모음이 올 때는 구분표 36점을 찍는다. 자 초과액 자 애 다음에 애 앞에 와 모음이 맞죠. 일때는 구분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36점 그쵸. 자 그 다음 문제 자 3번 요 단풍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그랬을까요? 이렇게 풀었어야 되나요? 확인합시다. 예 야거를 써주셔야죠. 여러분들 야거 일곱 개짜리 아시죠? 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야 이런 거 일곱 개 이놈은 야거 앞에 뭐가 나오는 거는 용서 못합니다. 예 이놈이 그래서 뭐 찡그리고 뭐 우그레이고 뭐 이런 거 할 때 앞에 오는 것은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앞에 뭐가 왔다 그때는 야거를 풀어져서 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뒤에는 그대로 다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까요? 할 때 그래서 일까요? 그럼 그래서 약도 씁니다. 앞에 뭐가 쓰이는 거를 용서 못하지 이 야거는 뒤에 뭐 붙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까요? 그래서 야거 가능하다. 4번 넘어갑시다. 자 우리는 왜 자기 개발의 환상에 얽매여 있는 것 얽매여 이렇게 어리얼 기억 풀어적나요? 확인합시다. 예 약자로 해주셔야죠. 우리 한글은요 약자가 있는 거는 무조건 약자입니다. 우리 영어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약자 안 쓸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한글은 약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리얼 그럼 얼약자 써야죠. 얼약자에다 기억을 붙여줘야죠. 여러분 이 겹받침 겹받침도 약자가 있을 경우 겹받침의 두 개 중에서 앞에 걸 뚝 떼가지고 약자를 만든다. 그래서 얽매여 여기서도 어리얼을 약자를 써서 얼약자에다 기억을 붙여야죠. 이거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낯선데 이런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에 넘어갑시다. 5번이죠. 다음 중 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옳은 게 뭐냐 이거죠. 1번 봅시다. 한국 점자 규정은 1997년 최초로 고시되었고 그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확인합시다. X죠. X 틀린 겁니다. 자 뭐냐면 1997년 최초로 고시되었다. 이까지는 맞는 내용이에요. 1997년에 최초로 고시되었다. 요건 맞는데 그 다음 내용 그 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개정이 세 차례에 거쳐서 있습니다. 2006년 2017년 올해 2024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거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2번 넘어갑시다. 모든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다. 확인합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모든이 잘못됐죠. 뭐든지 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모든 시각장애인 다 점자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는 점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 문자인 점자만큼은 우리들이 익혀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3번 넘어갑시다. 우리나라는 10월 15일을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맞을까요? 확인합시다. 틀리죠. 여러분들 점자의 날은요. 10월 15일이 아니라 11월 4일입니다. 그리고 10월 15일은 신지팡의 날이에요. 우리 시각장애인 날이 신지팡의 날이 10월 15일이고 점자의 날은 11월 4일. 그래서 이것도 점자법이 있죠. 점자법 15항입니까? 아니 15조에 점자법 제 15조의 점자의 날을 이제 법정인 기념일로 정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10월 15일은 신지팡의 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4번 넘어갑시다. 자 1926년 11월 4일 송한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훈맹 정음을 반포하였다. 확인합시다. 이놈이 맞는 말이죠. 이놈이 맞는 우리 송한 박두성 선생이 1926년 그때의 훈맹 정음 훈민 정음은 우리 세종대학님이시죠. 백성을 가르치는 훈맹 정음 이거는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이 맹은 시각장애인을 의미하죠. 그러한 것을 2026년에 이제 반포를 했다.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식에서 항상 이 5번에 해당되는 점자 상식 문제는 온라인 점자 학교 2024 계정 한글 여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기 우리 동영상 끝마무리에 링크가 걸려있죠. 거기로 치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 점자 상식과 관련된 풍부한 지식들을 거기서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 또 다음 시간에는 37회 또 2024 규정에 맞게끔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